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수개월이 지나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일본,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 국가에서 코로나19 변종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과연 이 돌연변이가 어떻게 이 팬데믹을 더 악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에 많이 휩싸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연변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학 소설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인베이션, 감기, 컨테이전 이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이곳에서 바이러스는 굉장히 하나의 공포스러운 그러한 실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소설, 영화가 오히려 돌연변이에 대해서 오해를 심어준 그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연변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물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돌연변이는 모든 생명체의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고요. 가령 여기 딱정벌레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돌연변이가 돼서 색깔이 두 개가 다른 돌연변이가 있다고 했을 때 초록색 딱정벌레를 잡아먹는 새가 천적이 존재할 때 당연히 초록색 딱정벌레가 줄어들겠죠. 나머지 베이지색 딱정벌레가 점점 많이 살아남게 되고 이들은 차등적 생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점종으로서 딱정벌레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서는 사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게 돌연변이와 진화의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돌연변이는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없고 또한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 그 돌연변이가 생물체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고 혹은 중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공작새, 수컷 공작인데요. 변이가 일어나서 색깔이 하얗게 되어 있는 수컷 공작새는 아마 자손을 남기기가 힘들 겁니다. 이 공작새의 화려한 색깔은 짝짓기에서 암컷 공작새를 유인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생식력에서 이런 변종, 하얀 공작새는 이득을 얻지 못하겠죠. 또 여기 보시면 나방이 있는데 이 나방의 색깔이 마치 모양과 색깔이 나뭇가지 잎사귀처럼 생겼습니다. 이러한 보호색을 띈 나방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되어서 자기 자손을 증식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죠. 반면에 여러분들 귓뿌리나 쌍꺼풀, 이들은 돌연변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이 생존력 혹은 번식력에 의해 어떠한 이점을 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핵산이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안에 유전체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페스 비염관염 천연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HIV, 에볼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RNA가 해독이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우리 생명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절대적인 기생체로서 오로지 숙주세포에서만 증식을 합니다. 따라서 숙주세포가 고갈되면 바이러스도 따라서 멸종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개념은 또 하나 우리 사람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은 보통 암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개념을 봤을 때 돌연변이는 굉장히 해로운 것이죠. 그러나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바이러스의 생활사의 극히 정상적인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사람으로 옮아올 때 종간 장벽을 돌파하게 되는데 이때는 돌연변이가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응하는 것이죠. 반면에 일단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에게 넘어와서 사람병에서 계속 전파가 되고 계속될 때는 사실은 돌연변이는 사람과 바이러스 사이에 적응해 나가는 상호 과정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바이러스 자체에게도 해롭습니다. 치명적 돌연변이체는 점차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 세포에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숙주가 죽어지면 바이러스 자신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감염 역사를 돌이켜보면 극적으로 질병에 영향을 준 그러한 돌연변이는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인플루엔자를 생각해 봅시다. 지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온 이래로 거의 100년이 넘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무수한 변종을 많이 만들어보고 지금도 우리 유행하고 있지만 얘들이 독성이 더 강해졌다는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감염된 세포에서 MHC라는 단백질이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 쪼가리를 포획해서 세포 표면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T셀이 세포독성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인식할 수 있고요. 또 B세포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짐으로써 바이러스 재감염을 예방해줍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어떤 단백질이 있으면 거기에 한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 표면 단백질이죠. 저는 숙주 세포의 A세포 수용체와 결합해서 침투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가령 스파이크 단백질의 경우 저 단백질은 하나이지만 사실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저기 여기 항체 A 부위, B, 항체 C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에서 어떤 항체가 바이러스 재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겠는가? 한번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항체가 C가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항체가 결합을,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을 하면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재감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항체 A 혹은 항체 B도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항체가 생겼다. 나는 무조건 보호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다행히 항체 C가 많이 생겼으면 보호작용이 더 뛰어날 테고 항체 A 혹은 항체 B가 많이 생겼으면 이 사람들은 100% 재감염에 보호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능하다면 항체 C를 갖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반대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어느 부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줄까? 어느 부위겠습니까? 항체 C가 결합하는 부위겠죠. 만약에 항체 C가 결합하는 부위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더 이상 항체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화작용을 할 수 없어서 재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색출해서 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MHC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단백질 쪼가리들, 바이러스 단백질 쪼가리를 데리고 세포 표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MHC 단백질 자체는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단백질 쪼가리만 포획해서 세포 표면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누가 적과 아군을 판별하는가? 바로 세포독성 T세포가 MHC에 결합된 단백질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바이러스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세포독성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고 그럼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는 따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MHC 단백질은 마치 정보 수집원이라 할 수 있고 세포독성 T세포는 아군이, 적군이를 판별하는 판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RNA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는 매우 평범하게 매 복제 때마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RNA 복제 효소는 DNA 복제 효소와는 달리 에러왕이에요. 왜요? 교정 기능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모든 생명체의 유전체는 4개의 염기, A, C, G, T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부터 사람 모두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DNA를 복제하면 자손 염기가 붙겠죠. 그런데 보시면 부모의 아덴인에 결합하는 것이 티민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게 사이티린이 들어오면 이게 미스매치, 잘못된 결합이죠. 이럴 경우에 DNA 중화표소는 젤을 잘라내고 다시 올바른 염기로 끼워 넣습니다. 즉 이렇게 에러 교정 작용이 있는 반면 RNA 중화표소는 이러한 에러 교정 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RNA 복제 효소는 DNA 복제 효소가 천배 많은 에러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RNA, DNA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단백질의 영향이 있겠죠. 단백질의 모양이 바뀐다든지 그럼 단백질의 기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말라리아 창고라는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서는 겸상적혈구 증세라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질병은 뭐냐면 DNA, RNA 하나의 염기에 점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유전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해모글로빈이 모양이 바뀝니다. 이 해모글로빈은 우리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정상적혈구는 동그란데 저런 겸상적혈구에서는 난모양적혈구가 돼서 산소 운반이 원활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빈혈을 자주 앓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빈혈은 참고 살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친형적이거든요. 말라리아는 적혈구에서 증식을 해요. 그런데 저게 찌그러진 난모양적혈구가 되면 그 안에서 증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풍토병 지역에서 겸상적혈구는 손해이자 이익일 수 있다. 진화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말라리아에 적응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치 염기 하나가 바뀌면 저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단백질이. 우리 영어 알파벳 보세요. I have a cat. 정상일 경우에 그런데 C가 알파벳 하나가 R로 바뀌었다. 도리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I have a race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혀 의미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바이러스는 1세대 기간이 수시간 내지 며칠이면 복제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높은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이 매일 10의 9승 정도 약 10억 바이러스 입자를 생산할 수 있어요. 또한 돌연변이율이 높아서 매 약 만 개에서 10만 개의 염기 복제할 때마다 반드시 한 개 정도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매우 높죠. 그래서 만약에 염기 개수가 만 개인 바이러스가 있다 했을 경우에 돌연변이는 얼마나 많이 생길까. RNA 복제에서의 에러율이 10만 분의 1로 가정하면 한 10개의 바이러스가 생성될 때 한 개의 바이러스는 반드시 돌연변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10%는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번 복제할 때마다 10% 자수는 다 돌연변이라는 얘기죠. 너무나 평범한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는 돌연변이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일어난대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RNA 중압효소에 에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금씩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 유전자 소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하나의 세포에 두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이 돼서 이 유전자끼리 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아예 유전자 조각이 바뀌어내는 이걸 우리는 유전자 대변이라고 합니다. 소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항체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일부 표면 단백질은 인식이 안 되지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집단 유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존의 백신, 기존의 항체가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변인 경우에는 이 표면 단백질이 다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쉽게 급격하게 변이가 일어나서 집단 면역이 없고 급격히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100년 동안 일화와 같이 꾸준한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혹은 소변이와 대변이를 여러 개 반복적으로 주기로 거치면서 오늘날 두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로 진화해 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인플루엔자인데요. 하나는 소변이 H3N2, 하나는 대변이 H1N1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플루엔자는 코로나와 달리 표면 단백질이 크게 히마글루틴인 뉴레미데이스 두 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의 앞에 대문자의 약자를 써서 HN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H 변종은 18개, 그 다음에 N 변종은 11개의 아형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조합이 되면 다 다른 인플루엔자예요. 조합이 196이죠. 18 곱하기 11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200개 지금까지 바이러스 변종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두 종이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계절성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몇 세대 동안 계속 축적이 되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코비드 단백질 같은 경우에 초기에 우한에서 L그룹, 그 다음에 SV로 쳐서 현재는 G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월 20일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G614라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진 아형, 그 이후로는 G614 폼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전파력에 도움, 증가시킨 것으로 판정되는데 다행인 것은 독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바이러스 진화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빠른데. 우리 인간은 1세대가 30년이고요. 잘해야 기껏해야 두 명 자선을 낳고 그래야 30년 동안 두 차례밖에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일으킬 기회가 없습니다. 유전자 조각에서 나의 자식을 통해서 이것이 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바이러스를 어떻게 따라갈까요? 저 진화 속도를. 마치 다윗과 골리아스의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이러스와는 달리 무궁무진한 항원 수용체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항원을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인간에게 세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T세포 수용체, 하나는 B세포 수용체, 항체죠. 또 다른 것은 개인 MHC 단백질입니다. 얘들이 무려 T세포 수용체가 우리 몸에 10에 16종. 저는 하도 숫자가 엄청나서 저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 넘을 겁니다. 항체도 10에 16종까지. 비록 우리 개인은 12종의 MHC를 갖고 있는데 MHC가 76억 지구 인구 중에서 서로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를 볼 때는 군집으로 봤을 때 MHC가 10에 15종 종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합은 어떠한 병원체의 단백질 항원이라도 이것을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기에 충분한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와는 달리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사람이 어떻게 한발납석이 게임 경쟁을 하는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파니유기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유전, 질병을 연구하기 좋은 장소예요. 고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파니유기니에서 60%는 MHC의 일종인 HLA-A11 유전자가 무려 60%가량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건 엄청나게 높은 빈도입니다. 그런데 이 HLA-A11 MHC는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저 MHC에서 에브나완이라는 EBV의 단백질의 항원을 꽉 포획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세포독성 세포에게 알려주죠. 세포독성 T세포에게. 그런데 봤더니 인간이 적응한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는 에브나완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났어요. 기존에 있던 MHC HLA-A11이 쓸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EBV가 한 번을 앞서갔다가 진화적으로 인간이 한 발 앞서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바이러스가 변이 되면 반대로 되고. 계속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MHC 유전자가 다양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MHC 유전자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A, B를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똑같은 종류의 MHC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MHC, BB, AA겠죠. 그러면 MHC 유전자가 다양하면 바이러스와의 경쟁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HC A가 우리가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저희가 두 개만 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갖다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경우에 이 MHC 두 중에 A가 바이러스 항원을 포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본다면 MHC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B인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죽겠죠. 그런데 AA나 A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조비 위협받을 수 있어요, MHC에 따라. 그런데 만약에 종족은 어떤가. 종족 차원에서는 저렇게 순종인 사람, 노란 사람 둘 다 인 사람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순종은 생존에 매우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이유도 이와 같은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연변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돌연변이가 우리 인간 자체의 질환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질병으로 연결돼서 매우 위험한 것 같지만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돌연변이라도 우리 인간도 돌연변이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인간도 서서히 돌연변이로 인해서 변해갑니다. 환경에 바이러스에 적응해 나가는 거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하 이 전염병 기간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돌연변이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점점 바이러스가 숙주에 온화하게 유순하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8월 18일이고요. 오늘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 저희가 안전상 오늘은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강선 교수님 시사적이고도 재밌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학생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과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양세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돌연변이라는 게 바이러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PPT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의 감염자 안에서 10의 9승 개 이상의 바이러스 입자가 매일 만들어지고 그리고 돌연변이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한 감염자 안에서 돌연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하루에도 몇만 가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 접하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감염력이 10배가 증가한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돌연변이는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제가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생산되는 자손의 약 10% 조금 바이러스 유전체가 얼마나 크냐 자연에 따라 다른데 열면 10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그중에 한 개의 입자의 바이러스는 반드시 돌연변이를 하나 갖게 확률이 되어 있잖아요. 그 10%의 돌연변이는 대개 바이러스 자체에게도 해로운 겁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웬만해서는 자기도 불리한 경우에서 이 자손들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증식을 하지 못해요. 거기서 멈추고 그 중에서 돌연변이 중에서 바이러스 스스로에게 이점이 될 경우에만 아마 바이러스가 스스로 이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서 자기가 가장 많은 자손을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그런 돌연변이가 선택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우리가 학생이 얘기한 말레이시아에서 10배 전파력이 높다. 아니면 일본에서도 최근에 완전히 다른 게 발견됐다. 6배 높다. 어떻게 나오는 게 전파력이 활발하게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 바이러스는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전파력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점점 많은 자손을 퍼뜨려가서 다른 거를 압도하고 결국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장 전파력이 잘 되는 바이러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느 부위에 어떤 돌연변이가 그렇게 될 것 같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돌연변이 든다면 두 가지 걱정이 하나 없어요. 정말 슈퍼 전파. 너무나 쉽게 옮겨가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독성이 심해지는 경우. 이 경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같이 빨리 옮겨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표면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이 직접 침투에 관련이 있거든요. 이 세포 안에 들어가는.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더 결합력이 수용체량 강해진다든지 효율적으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만든다면 이 바이러스는 전팔이 더 세지겠죠. 그런데 독성의 문제는 다릅니다. 만약에 독성이 더 세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돼서 만들어졌다. 할 경우에는 바이러스는 우리 주인인 세포를 해를 끼치면 이 스스로가 세포가 병들고 죽어버리면 자기 자손 증식에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일시로 몇 명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결국 감염시켜 숙주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손 번창에 더 불리한 요건으로 되죠.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온 이성록 학생분의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펜에서 생물 전공하고 있는 이성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항체가 생겼다고 해도 다시 재감염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같은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항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어떤 항체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내가 항체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재감염이 될지 안 될지 그 확률이 되게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ABC 세 가지 항체 중에서 가장 재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항체였던 그 C 항체가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어떤 항체가 얼마만큼의 빈도로 많이 생겨나느냐 그거는 순수히 확률적인 것인가 아니면 개개인의 진흥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항체가 재감염을 어떻게 막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항체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의 문제겠죠. 일단 오래 지속되어야지 우리가 재감염을 계속 오랫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체라는 것은 단백질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있다고 해본다면 이 표면을 인식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모양이 다른 부위에는 각각 다른 항체가 돼서 만들어진다고요. 사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몇 종류의 모양을 다르게 인식하는 항체가 만들어진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항체가 다 복합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 종류 섞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열 가지 종류의 항체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직접 세포 수용체가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당연히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여기가 결합하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세포 수용체가 결합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그런 항체들은 물론 약간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아까 같이 100% 열쇠와 자물쇠처럼 이렇게 맞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조금은 보호는 되지만 확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만들려고. 지금 2, 3까지는 누가 우리 항체가 분명히 만들어졌다. 사실 여기까지 해서 아직 환호하기는 일러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이 어떤 종류의 항체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도 이게 정확하게 세포 수용체의 결합을 막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그냥 느슨하게 결합해서 적당히 한 20 내지 30%의 확률로만 막아주는 건지 이걸 모르죠. 물론 팬데믹에서는 단 10%만 효력이 있어도 당연히 쓸만한 가치가 있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항체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저희 인류에 MHC가 있어서 각 인간마다 다 다른 MHC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항,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바이러스에 항체가 되는 MHC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류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겨우 나 하나인데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거든요. 우리 개인이 MHC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꼭 76억 인구 중에서 나 하나만은 아니에요. 따져보면 약 5%를 하면 10%가량, 5%가량 그 중에서 하나는 서로 유사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되고 사람이 돌연변이 돼서 이게 진화를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늘 군집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화하면 다윈의 진화론, 돌연변이, 적응, 자연선택 이거에 의해서 이런 이론에 따라서 우리 진화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한 사람의 생존은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고요. 군집 차원에서 그것이 유리한 형질이 있으면 이게 살아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 경우가 예를 볼 수 있어요. 말라리아가 참고라는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는 유난히 우리 적혈구에 돌연변이가 해모글로빈에 하나가 생기면 난모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난모양이 된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말라리아가 없는 데에서는 지금 난모양 적혈구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정상 원형 적혈구에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빈혈 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빈혈이 다소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빈혈보다는 생존이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난모양 적혈구가 된 사람들이 많았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 수천 년에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 적응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말라리아 지대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생존에 위협을 받아서 우리는 거기서 자연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또 그런 진화, 자연과 선택을 말할 수 있구나. 또 하나의 예도 아까 제가 EBV, 림프종 바이러스거든요. 파파 뉴기니아에서 왜 이렇게 특별히 MHC 종류가 많은가. 이 사람들도 오랜 몇백 년 동안에 거기에 적응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지금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화적으로 의미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통 돌연변이는 바이러스에게도 해롭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D614에서 G614로 넘어간 그 시기에 그렇게 진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면서 독성에는 영향을 안 줬지만 어쨌든 전파력에는 큰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D614에서 G614로 넘어간 것은 단순히 소변이의 축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변이나 대변의도 거기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D614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가 더 진화를 해서 저희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초창기에는 팬데믹 초창기 2월 20일까지는 D614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이가 일어난 거죠.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소변입니다. RNA 중압효소가 돌연변이 에러를 나타나면서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변인 같은 것은 지금 인플루엔자에서 잘 예시가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의 숙지세포에 서로 다른 바이러스 두 개가 동시에 감염될 때 유전자 쪼가리들이 재조합이다고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19는 그렇지 않고요. 바이러스의 번식력, 생식력을 봤을 때 만약에 어떤 돌연변이가 조금이라도 생존하는 데 이점이 있다 그런다면 바이러스 진화가 엄청 빨라서 한 달 내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 바이러스 돌연변이 종이 지덮을 수 있습니다. 사람, 포류 동물이야.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이 G614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G614가 뭐다도 좀 더 어떻게 변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무조건 일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해서 숙지세포를 더 해치게 만든다든지 그건 다른 이유로 해서 한다면 바이러스에게 불리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전파 속도만 높인다고 해서 과연 그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이점을 갖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만큼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이 돼서 이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전파 속도나 그런 것들이 느려지고 결국에는 종식될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돌연변이가 돼도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치사율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를 들었는데요. 인플루엔자 1918년도 당시에는 1억 명 정도 사망자를 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우리가 집단 면역이 조금씩 축적이 된 것도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진화적 성격을 봅시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 세포에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굳이 자기가 독성이 강한 것을 내품으로써 숙주를 제거하려고 하는 바이러스는 결국 사라지는 거니까 가장 바이러스 입장에서 지금 바람직한 건 코로나 입장에서는 독성은 없대 전파는 잘 되는 그래서 계절성 감기로 자리 잡는 것 인플루엔자처럼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가장 지금 진화가 잘 된 그런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귀찮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계절성 하나의 감염체로 다가가 자리 잡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바이러스는 우리가 봤을 때 유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서로 상호 적응해서 최대한 피해를 덜 일으키고 저는 생존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숙주까지 죽이면서 간다면 그 바이러스는 얼마 못 가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세가 약해진다 변이가 될수록 기세가 약해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코로나는 또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지금까지는 든단 말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혹시 그 말씀하신 정도의 기한이랄까 그러니까 좀 많이 누그러질 정도는 언제쯤 될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스페인 1918년 스페인 녹감도 거의 1년과 2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발병한 지 거의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변문이 있겠지만 점점 항의적 안목에서 본다면 독성은 점점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변이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세가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요. 돌연변이도 약해질 것 같지만 하나의 우리 집단면역 형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점점 형성이 되면 될수록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도 느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식이 될 건데 바이러스 성질만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체 군집의 면역 상태 이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점점 우세해지면 바이러스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항체의 지속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들었던 게 처음에 백신 개발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항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서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항체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굉장히 어려운 잘 보신 질문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지속 기간은 너무 달라요. 어떤 바이러스 예를 들면 홍역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감염했으면 항체 지속 기간은 50년 이상씩 지속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년 이상은 지속되느냐 50년이 감염됐는데 이것도 우리 과학자는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의 수명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봤자 그게 1년 넘겠습니까? 바이러스 때 우리 단백질들의 수명은 어떤 건 수초면 분해해야 돼요. 긴 거는 잘 알려요. 한 달 동안 단백질이 간다고 했지만 어떻게 50년을 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분명히 50년 전에 만들어진 항체가 지금까지 오지는 않아요. 절대로 50년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걸 기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는 상당히 기간이 짧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돼요. 기껏하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루엔자 항체도 지속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RNA 바이러스의 특징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지금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바이러스 항체 기간이 이렇게 서로 다를까? 앞으로 그거는 아마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학문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확진자가 치료하고 난 뒤에 항체가 생겼을 때도 1년쯤 뒤에는 다시 항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6개월까지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정도로 남아있고요. 3개월 지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인플루엔자도 있는데 감염척이 3개월까지 쭉 수준이 올라가요. 그렇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쭉 줄어드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것은 이렇게 낮아진 수준의 항체 수준도 충분히 재감염을 막기에 충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부족한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레스 살스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항체 지속 기간이 1년 반 못 넘는 것은 확실히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간 3개월 동안 올라가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거의 잘 안 보인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낮게 유지되는 게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바이러스 강연을 1탄, 2탄, 지금 이번이 3탄이신 건데요. 1탄, 2탄에 조회수가 아주 높았어요. 1탄이 특히나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후에 교수님의 삶이 달라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알아보신다고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네, 제가 처음 사실은 그런 유튜브 영향을 찍어봤거든요. 전혀 그 정도로 많이 호응, 비유가 높을 줄 몰랐어요. 상당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사람들은 잘 아줘도 맨날 그래요. 돈 많이 벌었어? 이런 농담 섞인 말.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바이러스는 우리 일반 암 질환이나 다른 질환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원인을 아니까 바이러스는 나만 조심하고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따라가면 개최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지금 경제도 제대로 다 돌아가길 원하고 나 불편하지 않길 원하고 나 내 생활 하나도 불편하지 않길 원하면서 바이러스는 없어지길 원하고 이건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종식시키려면 우리 스스로가 불편함을 참아야 되고 그 대가는 어느 정도 치러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걸 못 참고 또 느슨해지면 또 바이러스가 금방 폭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팬데믹의 위험성을 잘 모른다. 정말 팬데믹이 위험하려면 저는 치료책도 한 가지 제시할 수 있어요. 정말 2주 동안만 전 세계인이 경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 편히 나가지 말고 쉬도 그러면 저세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3주 동안 활동 못하면. 결국 그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너무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팬데믹 종식에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다. 했을 경우에는 사람도 이렇게 대처 안 할 겁니다. 그때는 더 강한 사회적인 격리, 물리적인 격리 이런 것이 계속 다 인내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옛날에 사상을 많이 했던 그런 바이러스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팬데믹으로서 감염력이 높으니까 저도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뷰는 안 올라도 좋으니까요. 유튜브에 뷰는 안 올라도 좋으니까 빠르게 좀 우리가 정상생활로 바이러스를 제어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카오스재단 유튜브의 스타께서는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한마디 드릴게요. 정말 사회의 정부 시책이며 개인 방역 중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힘을 납치지 않는 한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미유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 시내에서 아침 출근길에서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일단 자기만 먼저 가자고 꼬리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거리에서 엉켜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빨리 가려고 하다가 다 지각해요. 회사 학교에. 난 그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만 조금 편하고 조금 안 보이니까 마스크 벗고 하다 보면 결국 계속 잠복감염이 유행하면서 끝나지 않는 거죠. 결국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오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시야에서 사회를 유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난 1탄 바이러스 강연 안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연이 한 85만 이상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국민한테 퍼졌던 상식이 환기의 중요성이 퍼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덕분에 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방역에 도움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양세림 학생, 이성록 학생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